세계 3대 공격수로 불렸던 리버맨 아가메즈가 4년 만에 V리그에 복귀합니다. 아가메즈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5월 V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 참여한 아가메즈는 1순위 지명권을 얻은 우리카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가메즈는 아가메즈는 가족과 같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공항을 찾아 아가메즈의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4년 만에 국내 V리그에 복귀한 아가메즈는 가족과 같이 한국 생활을 하며 다가오는 새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KGC 인삼공사와 GS 칼텍스가 여자 프로 배구 컵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8 보령 한국도로공사컵 여자 프로 배구 대회 중결승전에서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둔 KGC 인삼공사는 조 1위로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B조 2위 현대건설을 만난 KGC 인삼공사는 16점을 기록한 최은지의 활약을 앞서고 결승의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KGC 인삼공사의 결승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는 준결승전에서 한국 생명을 3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한동안 코트에 서지 못한 이소영을 이 대회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GS 칼텍스가 맡고 있는 코트컵 결승전은 12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KGC 인삼공사 KGC 인삼공사